0089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테마는 지주사 독감 mrna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은 은 동사는 2011년 5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승인받았으며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지주 부문에서는 자회사의 지분이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계열사 관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의약품 도매 부문에서는 hmp몰과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300여 명의 약국 영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약국의 약품을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0년 7월 인적 분할 방식에 의해 회사를 분할하여 한미약품 주에서 한미사이언스 주 구한미홀딩스 주 로 변경하고 신설법인인 한미약품 주 을 설립하였음 대시 종속회사로는 의약품 도매업 온라인팜 주 외식사업업체 주 에르무루스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일본 한미약품 주 등이 있음 대시 대부분의 매출이 상품 매출을 통해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 수출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익 및 특허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 및 상품 매출 확대와 수수료 수익 호조 기술 수출 및 특허권 상표권 매출이 증가한 바 임대 수익 정체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자회사를 통한 주요 제품 및 상품의 매출 성장 및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미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됨 2022년 11월 4일 기준 개장 전 한미사이언스의 시가 총액은 2조 2,23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9위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6,862만 3,600여 든 내 주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퍼은 43,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3,07배, 10,5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0번지억원, 325억원, 58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7번지억원, 226억원, 429억원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61%이고 유보율은 2104.4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2,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4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종가는 32,400원이며 주가가 한미사이언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종가는 32,400원이며 주가가 한미사이언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한미사이언스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4,02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801조, 신형에서 7,62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7,5504조, 키움증권에서 6,337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8,68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981조, 골드만에서 7,409조, 신형에서 5,130조, 한국증권에서 4,801호 8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50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42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한미사이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